오늘의 증권사 키워드 바로 실적입니다. 삼성물산이고요. NH투자진권에서 리포트가 나왔죠. 올해 실적과 지배구조 변화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고 평가했고요. 바이오 상사 패션으로 인한 실적 모멘텀이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하면서 상속 개시에 따른 배당 지급 확대, 위상 강화 등 지배구조 이슈 수혜에 대해서도 좋게 분석을 했습니다. 어제 삼성물산도 실적이 나왔죠. 3년 만에 1조 클럽에 복귀했다라는 내용도 함께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사실 삼성물산 관련 긍정적 리포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증권사에서 내고 있는데 NH투자진권 쪽에서 목표 주가를 좀 높게 내보냈더라고요. 네, 사실 시장이 좀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군들을 주목하실 필요는 있다고 봐요. 삼성물산이 또 대표적으로 가치 대비 저평가 종목군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물산은 그동안 저평가가 명확하긴 했지만 실적 부진이 투자를 좀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런 실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될 걸로 봐요. 일단 작년 연결기준 영업이익을 보면 1.2조 원 정도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확인이 됩니다. 이 수치도 괜찮아요. 전년비 40% 가까이 증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삼성물산이 영유하고 있는 전 사업 부분의 개선이 눈에 띄게 나타납니다. 바이오와 상사, 패션 부분의 이익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바이오 부분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CMO의 견조한 이익을 간접적으로 받아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사 부분, 요즘에 괜찮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무역은 또 잘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삼성물산에 웃어줄 수 있는 부분이고 패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직후에는 굉장히 직격탄을 맞았지만 위드 코로나 기조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정착을 시키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부분 실적도 어쨌든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나아질 것으로 보여져요. 실적 불확실성 완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자산 가치겠죠. 지금 삼성물산이 보유하고 있는 지분,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런 상장 계열사의 지분 가치만 49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액이 19조 원, 그러니까 지분 가치만 현재 시가총액이 2배 이상입니다. 상당히 저평가가 됐죠. 물론 지주사이기 때문에 지주사 디스카운트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LG라든지 CJ, SK, 다른 지주사와 비교해도 과도하게 저평가가 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이 안정화됐을 때 반드시 되돌려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삼성그룹에서 12조 원 정도의 상속세 마련을 위해서 자금 확보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배당금 확대가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배당이 확대됩니다. 배당이 확대된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 요인은 되게 어려울 수 있을지언정 주가의 하방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친환경이라든지 디지털을 비롯한 신사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매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좀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오늘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하락하는 모습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면 52주 신저가 패턴으로 거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하락 가능성이 커요. 시장 영향에 의한 하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제가 볼 때는 지지점이 한 9만 7천원 단 정도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요. 신규로 매수하실 분들은 9만 7천원 이하에서 모아가는 전략으로 짜시면 괜찮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